테크윙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행히 121선을 지지하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좀 급격하게 차트가 우상향으로 확 오르는 종목. 옛날에 보면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차트가 나왔다가 조정 나오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조정 나오고 훅 빠졌다가 121선 타고 항상 다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들어가면 안 될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왜 대체 지금 외인과 기관들, 특히 기관들은 다 던졌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싸니까. 아마 근데 이번에는 장도 빠졌고 전 기관들, 투신, 금투, 보험, 연기금 등등 다 포트를 바꾸고 있어요. 포트 리밸런싱하고 있죠. 지금 하락장 맞아버리면 바로 리밸런싱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넣었던 종목 중에 빼는 종목도 있을 거고 빼는 테마도 있을 거고 다들 아시잖아요. 이번에 엄청나게 큰 타장이 좀 왔죠. 테크윙 같은 경우는 그 큰 하락장을 겪기 전에도 부터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최소한 4만 5천원 정도만 회복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하락장은 잘 버텼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틀 동안도 잘 안 올라가고 웬만한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가 생각보다 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전이나 SK하니스가 좀 많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 반대로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는 좀 많이 안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나 반도체 장비는 좀 뭔가 테마가 좀 빠졌나? 라고 생각할 정도 좀 그렇기도 하고 오늘 또 테크윙 같은 경우는 공시가 하나 떴죠. 공시가 이제 저기 대만 쪽에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53억 정도 그렇게 큰 계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3개월짜리 단기적인 그런 계약이 터졌는데 이걸 시작으로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뭔가 기대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호재긴 하지만 오늘 차트도 보고 하면 저는 좀 호재로 봐야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그래서 그냥 4만 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4만 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굳이 손절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끌어올리면 이전에 그런 좀 환상적인 그런 유사 테마와 비슷하게 가게 되면 아마 테크윙도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장이 또 어떻게 또 헷가닥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5만 원 선 안에는 정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죠. 이전에 코로나 때 생각하셔서 이것도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장 이거 아무도 예식 못했어요. 기관들도 다 당하고 그때 당시 월요일날 증권사조차도 이 증권계 여의도 증권가도 엄청난 패닉 상태에 일어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증권사 패닉이 일어나게 되면은 개인들은 어떻겠어요. 맞죠? 기관도 어쩌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행인 거는 반대면의 물량을 싹 다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차트가 횡보를 하다가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여러분들도 다시 복구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버티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이거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 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급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은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시죠? 7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르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발동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에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자동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따로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